히트 압축! 작전지역 이동합니다. 내 사전거리 안에 들어왔고 정말 너희도 끈질기군 끈질긴건 당신이예요 이리나 이만 저격을 중단하고 투항하세요 나는 충분히 경고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경고를 무시했지 여기까지 온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공격을 시작한다 소환 완료! 고속투사! 너희의 터미널! 즉수히 즉석한 연거리 생성! 과연, 이제 나 공격에는 익숙해진 모양이군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곳에는 나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유니온이 스스로 낳은 재앙의 씨앗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거다 이긴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어 우리의 대인은 막을 수 없다 다시 만나자, 클로저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정도쯤이야